인가 같아. 오 예쁘다. 너무 예쁜 게요? 오 예쁘다. 태어날 때 엄마가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화보예요. 너무 예뻐. 계속 뱃속에 있네. 계속 나이키야. 어? 나이키? 나이키야? 아 요즘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해요. 조금 자연스럽게 하는 추세지. 브이로그 원래 인사하는 거 같아. 조금 이렇게 보여줬다.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촬영장에 왔습니다. 오늘의 컨셉은 일단 시안이 너무 예뻐요. 짜자잔. 자연 그대로의 느낌? 시크하기도 하고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이제 도둑이 덜레오지나요? 도둑이 덜레오지나요? 이게 그래도 가만히는 거 봤는데 어디나는거야? 맛있다 아니아니아니 그러면 너무 색상이 안좋아서 음...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있는 것도 너무 예쁘세요 이만해?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찍으신다고 한거죠? 이렇게 해야 바로 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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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하나 이 노래에 대해 말하네요. 이 노래는 정말 좋았어요. 이 노래는 너무 큰일이 없어서 제가 말하는 중 너무 좋았어요. 으악! 잘한다. 이 노래는 너무 좋네요. 이 노래는 너무 좋네요. 이 노래는 너무 좋네요. 이 노래는 정말 좋네요. 이 노래는 너무 좋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네, 네, 네